여러분 전 뷰를 맛보고 왔습니다 형님, 뭐 뭉 때리고 있어요? 뭔 일이 있어요? 아니 이런 새우탕 말고 미친 뷔에서 먹었던 해물라면이 자꾸 생각난다 안덕에서 출발, 청송을 지나서 영덕 톨게이트를 지나니 강구항 다리에서 대게가 반기고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더라고요 1300m 앞에서 목적지 주변입니다 목적지는 도로 왼쪽에 있습니다 바로 이곳! 이곳이 오늘 찾은 요즘 핫하다는 영덕 라면집입니다 딱 봐도 뷰가 다 해버린 것 같죠? 안심 식당이니까 여러분 안심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야외에는 이렇게 테이블이 두 테이블이 있으니 따스한 햇살이 내릴 때는 밖에서 드셔도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수족관에서는 신선한 재료들이 5분 대기조로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먹을 음식들이라 어쩐지 보고 있으니까 괜히 미안해지네요 보고 계신 2층에서 저희는 먹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슬슬 가게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늘 말씀드리지만 매주판은 정지해서 보시는 거 알고 계시죠? 저희는 해물라면 주문했습니다 손을 깨끗이 씻으시고요 1층 2층에 다 있습니다 이것이 1층에서 본 뷰입니다 잘 찍고 있나 감독하시는 할머니도 계시더라고요 특별히 주방을 보여주셨는데요 손님이 많아서 주방 청소할 시간도 없겠더라고요 물론 매일매일 장사 끝나고는 깨끗이 청소하고 계십니다 보글보글 끓고 있는 냄비에 홍합, 라면, 야채, 콩나물까지 투하 그리고 대게 주먹밥 만드는 건 잠시 보시지 게장 아닌가? 네, 게장이랑 게... 그리고 야채랑 볶아서 하는 건데 소스에 게살이 들어가거든요 아 이게 감태... 2명인데 6개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네,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왕 먹는 거 욕심 좀 냈습니다 데코레이션까지 마치면 먹을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2층에 계시다가 벨이 울리면 내려가셔서 가지고 올라오시면 되는데요 계단이 좁으니 음식 안전 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수전증 있는 분들은 글쎄요 보고 계신 곳이 2층의 뷰입니다 동시에 약 15분 정도 드시겠더라고요 동해바다가 전면에 보이기 때문에 최대한 머리 들고 경치 보면서 드셔야 폼납니다 커다란 그릇에 해물 가득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해물라면 그리고 대게 주먹밥을 먹기 전에 잠시 영접했습니다 좋아! 스페셜 하고만 이거 스페셜 하고만 이거 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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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보이시죠 개 개 개 전복 들어 있고요 전복 전복 와 콩가루 통합 가득 세우 새우 새우 일단 육수 맛을 먼저 봐야지 육수에 닭도마리하고 몸에 좋은 4가지의 나무가 들어가거든요 좋네 꿀기 때문에 면부터 드시는거 추천드리세요 성격을 하신 분들은 좀 먹기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 요거 맛봅니다 게장 맛이 싹 올라옵니다 구독하고 보는거지? 살짝 홍합을 걷어내고 들어가겠습니다 비주얼이 지리니까 끝났어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새우 새우녀석은 때로 씹어먹습니다 아 내 눈 일반 라면에 스프도 국물에 좀 들어가고요 이 정도 끓이면 국물이 싱겁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육수에 닭이 두 마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살짝 기름기가 떠있습니다 이제 홍합하고 같이 콩나물하고 같이 아 난 이 라면에 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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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아닙니까 안 떨어져 집게가 있었네요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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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밥은 원래 다섯개 나오는데 거의 지흥통에서 소개받고 와서 한개 더 달라고 그랬습니다 두명 와서 이렇게 빡센 노키가 한개 반이 들어있네요 주먹밥을 살짝 젖어서 먹어보겠습니다 국물이 다 칼국수 느낌 살짝 있네 저의 지인은 두 번 왔다가 두 번 다 그냥 왔거든요 손님이 너무 많아서 재료 소진으로 그럴만합니다 자 이제 연약사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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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표정이 절로 나와 아 아 왜 이런 음식이 바닷가에 많이 있을까 아 그래도 게 다리 정도는 먹으셔야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여러분 맛도 맛있지만 뷰가 다 끝내버렸습니다 지렸습니다 지렸어 영덕강구에 있는 라면집 강추 드릴 테니까 우리 인근에 가까이 계신 분들은 뭐 다 할 것 같아요 타지역 멀리 계신 분들도 오셔서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주말에도 이 코로나 때문에 웨이팅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하거든요 오시면은 충분히 맛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았어